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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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꼭 가져야 될 한 가지는 오늘 이 예배는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려야 될 것들 받으실만하게 드려야 되고요 주시는 것들 사모함으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졸립다고 막 주무시면 안 되고요 누가 옆에서 말 시킨다고 막 이야기하셔도 안 되고요 또 집에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그 감정 계속 유지하고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한 번뿐인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하게 얘기하면 전투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순서 순서마다 차지할 때 순서 순서에 참여할 때 그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조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로 또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낯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화장을 하지 않은 본래 그대로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는 생얼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민낯은 가면 쓴 안에 있는 얼굴입니다 아직 남에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얼굴 모습들을 우리가 민낯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미투 운동입니다 서지연 검사에서 시작된 성추행 성폭력 폭로 운동입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안고 살았던 많은 여자분들이 나도 피해자다 미투 그러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문화예술계, 교육계, 종교계 모든 분야에서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서 이 사회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속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그런 민낯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이 많이 있다는 민낯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복지, 상생 이런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함과 고통이 많은 것 이것이 이 사회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가해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면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고 펄쩍 뛰면서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하며 법적 대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교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드러난 민낯에 또 하나의 가면들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민낯이 드러나는 것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 드러난 민낯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공동체에도 그렇습니다 그 드러난 추악한 민낯을 감추려고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자신은 그 죄악의 굴레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처를 안기고요 이 공동체 전체를 어두운 그늘지게 만드는 주역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화 11장 12장에는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왕인 다윗이 수하들을 전부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본인은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의 군걸로 들여와서 동침을 하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동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성폭행입니다 유부녀에 대한 엄청난 죄악이죠 그런데 바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이 죄악의 증거를 없애고자 여러 방법을 동원하지만 번번이 무산됩니다 결국은 이 증거를 없애지는 못하고 아무 죄 없는 바세바의 남편 장수, 충성된 장수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또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놓고 이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에서는 그 정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가면 아래 추악한 존재가 숨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이 분노하며 그 부자는 죽여야 하고 네 배나 배상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 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10편 51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죽이면 자신의 죄악은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민낯을 감추기 위해서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낯을 감추기 위해서 칼을 뽑지 않고 자신의 민낯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서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면서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왕이라는 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있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꺼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계속 사용하셨고 남한국 유다로 이어지는 그 왕조가 또 아름답게 굳건하게 건설되는 기반을 닿게 하셨습니다 드러난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귀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쏟아놓을 수 있다니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니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인데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말씀해서 그만 일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자신의 민낯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낯을 보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악의 현장에서 드러난 우리들의 민낯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가면 뒤에 숨은 우리들의 민낯이 우리를 더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현장에서 자신의 민낯을 볼 때 자기가 씌어진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 뒤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추악한 모습을 볼 때 그 민낯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린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하고 책임 전가하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다 보면 결국은 그 죄에 발목 잡혀서 늘 제자리에 체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신앙의 밑바닥을 헤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죄의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민낯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잘 가지고 나가서 잘 처리하셔서 거룩한 모습, 신실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면서 아름다운 민낯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민낯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조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우소를 쓴 것과 또 사도 행전에서 그의 했던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부의 일을 하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겪고 육신적인 노동들을 통해서 삶의 곤고함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만찬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뜻밖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전부 놀랬죠 자신들은 전혀 그럴 마음들이 없는데요 제자들 모두 부인했겠지만 베드로는 특별히 더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고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잡혀가신 대제사장 관저의 바깥들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겠다는 말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짓겠다는 것이죠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다가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관저의 뜰에 나타나서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에 책임을 질렸듯 바깥들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위안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나는 내 장담을 조금이나마 지켰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한 여정의 질문이 베드로를 아주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저 죄인 예수와 너는 관계된 사람이다 라고 그 어린 여정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당황했죠 세 번에 걸쳐서 집요하게 던지는 질문에 베드로는 그 장담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비겁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허둥지둥 정신없이 뛰어나왔는데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이 통곡하니라 닭 소리가 들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닭 소리가 들리니까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한 것이지요 회개의 눈물, 아쉬움의 눈물이고 자책하는 눈물이기도 하고 예수님께 죄송스러운 눈물이기도 한데 눈물을 막 통곡하면서 쏟아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민낯을 본 것입니다 신앙의 민낯입니다 수석 제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초라한 신앙을 보게 된 것입니다 3년간 훈련받았다는 자신감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형편없는 신앙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사랑한다는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한심한 신앙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무릎 꿇을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3년간 섬겼던 제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며 3년간 따라다녔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지킬 모양이 있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 마음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자신의 신앙이 초라한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한심한 모습으로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 때로는 어느 선택 앞에서 우리의 초라한 신앙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멋지게 예배해 드리는 것 같고 나름대로 직분도 있고 신앙의 경력들도 가지고 있고 은혜 받았던 것도 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끊임없이 또 기도한 삶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 앞에서 유혹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초라한 민낯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민낯을 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모퉁이로 계속 몰아가시고 때로는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압박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때 신앙의 민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신앙상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헌신하며 살고 있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자주 듣는 하소연들이고 질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진짜 신앙의 얼굴, 민낯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민낯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다윗도 고난 속에서 우직한 신앙의 민낯을 보여드렸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변치 않은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우리가 복음서를 다 뒤지고 읽어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다른 사람들을 오해받을 때 또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숨겨진 얼굴은 늘 여전했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신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이 얻게 될 유익에 대한 아주 변함없는 그런 민낯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겉과 속이 한결같았던 그런 얼굴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이익 앞에서 초라한 신앙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욕심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유치한 신앙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편하려고 하다가 한심한 신앙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수구와 희생을 마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유혹과 시험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 민낯이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민낯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이 보는 나의 여러가지 인간적인 조건들 가면과 같은 것에 자기 자신을 숨기고 민낯 관리를 하지 않다가 그런 것들이 확 드러나게 될 때 정말 수치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자랑하고 앞세우는 그 가면과 같은 인간적인 조건들과 걸맞는 그런 민낯들을 준비해서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당당한 그런 민낯들이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끊임없는 훈련인데 보이지 않는 곳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계속해서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낯이 어떤 상황 속에 드러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민낯이 되기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요셉과 같이 다익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민낯을 어떤 상황 속에도 보일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하고 신실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곳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민낯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철저히 훈련하는 우리 적극적이고 또 투철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인들이 민낯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믿음 뒤에, 사랑 뒤에, 직분 뒤에, 사명 뒤에 감추어진 민낯입니다 부끄러운 민낯 발견하면 빨리 고백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름다운 민낯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의 민낯이 교회의 민낯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공공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민낯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정치, 경제, 기술, 학문 등이 공공 영역을 주도하고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무의미하게 되고 말았다 삶의 주변으로 물러난 기독교는 오직 영혼의 구원과 개인적 경건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인간의 삶을 가장 크게 지배하고 사람들이 관심과 시간 대부분을 쏟아붓는 공공 영역을 내팽개치고 말았다 교회에 주신 신앙인에게 주신 말씀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 한 사람 구원받고 잘 살고 우리 교회만 그냥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민낯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분 주장은 우리가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반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교회의 책임이 있는데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구원받고 복받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 교회 잘 되고 좋은 모습들로 살아가고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주변으로 밀려나 버렸다는 것이죠 공공성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인데 실은 그 공공성에 우리의 전도 대상,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귀한 삶의 터전이 바로 공공성이라는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의 민낯인데 그 민낯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그런 민낯을 해결하면서 교회의 그러한 이기적인 민낯을 벗어버릴 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만의 영원한 소망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여전히 초라한 민낯을, 이기적인 민낯을 보이는 신앙인과 교회의 모습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아름답게 절대로 만들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미투운동을 언급하면서 이 사회의 민낯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소득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거기에 남전협이라는 전통적인 사상이 꿈틀거리니까 이것이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놀이개로 전락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 사회의 어두운 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함부로 취급하고 이용해도 좋고 때려도 좋고 죽여도 좋은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그의 인생 전체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서심없이 저지르고 죄의식도 못 갖는 것은 인간간에서 비록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존귀함을 여긴 만큼 상대방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존귀성이 회복되어야지 많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존귀함이 인정해야만이 그 사람을 대우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성경 이번 주에 개강하는데요 어성경 앞부분 구약에 중요한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너는 나다입니다 너는 나다 상대방을 자신처럼 존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관계적인 진리입니다 너는 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함부로 어떻게 성적 놀이계로 전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민낯을 건강하게 하고 교회의 민낯을 건강하게 해서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그런 생각들을 그런 신념들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향력들을 우리가 이 사회에 끌어들이지 않는 한 이 사회의 죄악들은 계속되고 상처받고 평생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미투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회에서 조금의 어떤 영향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몇몇 사람 가두어서 처벌했다고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민낯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의 민낯이 건강해야 되고 교회의 민낯이 건강해야지만이 이 사회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 교회 안에 왔을 때 신앙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우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각성해야지만이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민낯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자신의 민낯과 교회의 민낯들을 잘 관리하면서 이 사회의 민낯을 바꿔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물론 얼마든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들의 민낯을 보고 우리 교회의 민낯을 보고 그 다음에 사회의 민낯을 바꾸려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지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에 힘을 쏟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의 민낯 잘 관리하셔서 교회와 사회의 민낯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우리 노력하고 쓰임받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